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위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과 내일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열두 번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자녀면서도 손가락 아픈 자녀 가슴 아리 자녀 대신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자 영광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권 대사처럼 그 믿음의 브랜드 가치로 쓰임받을 사람들 사실 저는 그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냥 간신히 매달려가는 그런 자존감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 그런 신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추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전사로 또 몸의 예배자로 오늘은 두세 개의 승리자 옆에 분에게 한번 두세 개의 승리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세 개의 승리자입니다. 두세 개의 승리자란 무엇인가? 물론 제가 우리 특별히 디아스포라 또 단연 세대들에게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더 분명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세 개의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듀얼모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듀얼모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영광의 사자로 다시 오시리라 2022년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는 특별했습니다. 깨어라 주제로 깨어있으라 우리 작곡도 해서 곡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불렀고 요한 게시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이 지금도 제 가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뭐 먹었는지 그 해에 어디로 휴가를 갔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지나가고요. 구글 사진이 가끔 그날 그 사진 보여주는데 어? 그랬었나? 뭐 그 정도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깊은 동심원에 담기지 않아요. 그냥 주변적인 정보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에 마그네틱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가서 모으긴 했는데 가서 할 게 또 다른 게 없잖아요. 마그네틱 하나씩 줘가지고 중국제 그죠? 5.15짜리 하나씩 해서 부셔놨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 정말 이 눈물어린 인생에 우리의 열매가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마치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영광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커튼을 열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올리워서 가서 보았더니 바로 태양계, 솔라 시스템처럼 이 하늘의 시스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일곱 병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 이 온 우주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또 그 주위에는 천천과 만만의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1억의 천사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마치 태양을 둘러싼 그 궤도의 행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과 낮으로 찬양하는 이 장엄한 어마어마한 예배가 그 사도 요한에게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거기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그 옆에 계시다는 것은 그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모습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있는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에 사자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 있었다 사자와 어린 양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다중인격? 아니면 정신분열? 아니면 이중적 모순? 아니면 정반대의 성품?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뚝뚝하고 화난 것처럼 세상에서 너무나 바쁜데 끌려온 것처럼 대개 초신자 때는 우리가 그렇게 초신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세상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에게 화난 피해자처럼 이것도 듀얼 모드예요 듀얼 모드 이것도 듀얼 모드인데 못난 듀얼 모드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살듯이 누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꼬리 내리면서 그렇게 사는 예수님도 그러셨는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풀죽어서 다니셨는가? 아니죠? 배꼬물을 베고 주무시면서도 그는 평안했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고 그리고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살아있는 행렬로 교차해서 지나가셔서 죽은 자를 손잡아 달리다굼 일으키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렵고 꺼리는 죄인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명령하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은 그의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놀랐죠 그가 도대체 어디서 공부했는가? 이 말씀의 권세가 어쯤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그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구속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의 듀얼 모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사자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온전한 은혜는 우리 하느님만이 주신 예수님은 그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국간의 짐승들에게 쌓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늘의 강력한 군대 위에 쌓여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아멘! 이것이 듀얼 모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러나 그 다음 모습은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듀얼 모드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죄와 죽음을 사자처럼 이기고 포효하시다 제가 쓰고도 감동이 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예수님 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성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아까 드린 말씀을 이어가 보면 요한은 하늘에 젖혀진 커튼 사이로 들어올려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피조 세계가 앞으로 겪고 나타날 일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를 둘러싼 놀라운 영적 세계와 엄청난 예배를 먼저 견학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이 차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함과 영광으로 차 있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할 때 오시지 않으면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한국에 기독교인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요 여전히 가득 차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지난 여름 3일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젊은이들이 층층마다 3일교회 1관, 2관, 3관 꽉 차 있는 모습을 한 자리도 안 비고 차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배석이 제일 큰 데가 어딘가 그랬더니 예를 들어 순범교회가 몇 석이라고 예배석이요? 만이천석? 아니죠 어제 몇 석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얘기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분명히 만이천석인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중앙교회가 몇 석이요? 만오천석? 라고 얘기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림자였어요? 어제 제자훈련쌤이나 준비팀하고 같이 얘기했나요? 저기 세이전 목사님 만오천석? 만삼천? 만오천? 경매 만오천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시카고의 윌로우크리교회 빌라하이벨스 목사님께 갔더니 거기도 구천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가 지는 청중석이 이렇게 좌석이 웨이브가 이렇게 지면서 구천석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보조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C를 봉인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지상의 세계에 대한 의의 선고를 펼칠 자격이 있느냐고 외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과연 그 의의 선고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겠는가 자격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절망스러워서 울고 있을 때에 그 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위로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위세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요한이 눈물을 그치고 보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임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께서 보자의 하나님에게서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일제히 찬양하기를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의의 선고를 읽어내리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의 값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속의 자격을 가진 이는 피조물 중에는 없는 거예요 천사? 그들도 피조물이에요 천사 사도 요한이 천사가 자기보다 한 끗발 높은 줄 알고 절하려고 했더니 어? 우리 덩급이에요 그래? 그렇습니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에 사자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그 사자의 모습은 또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을 거듭 연파하고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처럼 승리하셨습니다 사자는 근육이 270kg가 넘는 근육덩어리 강력한 턱 그리고 무엇이든지 찢을 수 있는 손금리와 강력한 이빨 그 턱과 목과 그 이빨을 가지고 한번 박아서 물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엄청난 근육덩어리 8kg밭까지 들리는 그 엄청난 포효소리 그리고 땅을 박차고 도약해 오르는 힘찬 발을 가진 사자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물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듀얼모드예요 그래서 24장로가 금그릇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월 26일까지 응답받기로 한 기도의 소원들을 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말 쓰지 말자 문제거리처럼 대우하지 말자 주님이 응답하실 일인데 금그릇에 담아놓자 그러니까 금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소원들을 읽어보니까 매일 같은 소원들 이걸 해결할 문제로 올리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도 같이 드리세요 기도 들어주시면 배 들어오면 물 들어오면 노절 깨워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소원도 같이 드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그릇에 24장도들이 금그릇에 성도들이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을 둘러싸고 그리고 함께 찬성합니다 능력과 부하지회 힘과 존귀와 영광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양 그대로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5장의 말씀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소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금의 사람들은 대석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남기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석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그곳에 생명길을 여시고 시원의 대로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돌아다니는 교회 버스 타고 새벽 가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세상이 뭐가 달라졌느냐고 달라졌죠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성이 뛰어나서 은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석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분들의 기도가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대석의 기도를 들으시고 24장로의 금그릇에 그 기도를 담아 대석의 주님 어린 양 예수 앞에 가서 그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대석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 말린 어깨 굽은 어깨 펴시고요 세상에서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과 사자의 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듀얼 모드를 담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듀얼 모드 사랑할 세상 이겨야 할 세상 예수님 닮아 두 세계에서 승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 압축적이죠?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새벽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 있을 진저 끝으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이미 그의 안에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보배와 무기 그 두 가지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 자신의 생명 다 바쳐 사랑할 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바로 그 성품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란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죄에 빠졌잖아요 불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극휼이 여기고 끝까지 험한 산골짜기 그리고 절벽 앞에까지라도 가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구원하고 사랑할 세상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는 쳐부수고 깨트려서 승리해야 할 세상 그 두 가지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할 세상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쟁 세상 속에서 경쟁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능력도 얻고 열매도 맺는 것은 주님이 주신 승리의 속성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이해관계만 채우는 것은 사랑할 세상이 없는 거예요 노에미아는 사랑할 세상, 이겨야 될 세상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대적을 물리치고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협박하는 대적 앞에서는 온유한 척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일하게 할 대상들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이것은 잘못된 듀얼 모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세상을 사랑했고 죄와 죽음에 권세 잡은 세력을 미워했고 싸웠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품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서로 배치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탁월한 상태에 도달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유명한 설교자는 바로 이 사자와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diverse excellencies 서로 상의한 그런 탁월함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묘사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성품이 십자가의 그 극율의 보혈처럼, 핏빛처럼 그 붉은 이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강력한 의로움과 또 승리의 스피릿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탁월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율동 몇 개 배우고 그냥 예수님 좋아요 조금 배우다가 말고 청소년 때 그러다가 교회 가서 게임 좀 하다가 그냥 예수님 졸업해 버리면 그 탁월함을 어디서 배우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디서 배우겠느냐고 나이롱 집사로 살다가 그 탁월함에 이르지 못하고 돌려막기만 조금 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멸류관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성품을 깨워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러나 이 세상을 공중권세자분이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승리의 전사로 쓰임받아서 두세 개의 승리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순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적대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잘할게요 내가 먼저 잘하면 되지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바사이에 가서 그것을 따먹습니까?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제자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당당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종교적인 또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Truth for you 너를 위한 진실 너를 위한 진리를 얘기해 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ruth for me 나를 위한 진실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중심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제 포스트 모던의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셨습니까? Truth for you라는 것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Truth for him 하나님을 위한 진실 하나님을 위한 진리 그러므로서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덕성으로 매 순간을 지배해가는 그런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앞에서 바리세인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마리아의 여인 앞에서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추에이셔널 에틱스가 아닙니다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주님의 상이한 탁월성을 가지고 사자와 어린 양의 듀얼 모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제압해내는 주님의 성품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주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한 명 레슨을 시키더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회사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수레바퀴에 화살처럼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듀얼 모드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합하게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세리와 장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고통과 죄의 얽매에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 연민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즉지 길을 떠나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죄에 대하여 사자처럼 담대했고 의로운 용기와 승리의 정신으로 가득했고 싸우고 선포하고 몰아세우고 물리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세상은 너무나 사랑할 세상이었고 동시에 사자이신 예수님에게 세상은 승리해야 될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주님이 사랑한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석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석의 사랑을 감당하는 어린 양 모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듯하고만 있으면 세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자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성은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의 깃발이 성루에 나붙이고 있는지 우리의 집에 우리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 왕이 계시는 깃발이 나붙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나는 그 사자와 같은 전사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를 위해서 방학과 휴가를 내어드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고마움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돈도 안 들고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택한 그리고 그 부모를 축복합니다 휴가 간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거 뭐 듀얼 모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휴가 간 분들보다 조금 더 이 시간을 선택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과 지혜와 권세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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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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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